아이돌보다 더 아이돌같은 치열 오빠, 뭘 드셨길래 그렇게 멋지신 겁니까? 화반에 비결이 있다면? 팬분들의 사랑? 지금요, 정적이 흘렀거든요? 그럼요, 팬분들의 사랑을 먹고. 그렇죠. 23살 같아요, 준심. 읽어주세요, 읽어주세요. 정말 거짓말입니다. 23살 같아요, 좀 거짓말이고요. 식상은 대답 말고 해요. 오빠는 왜 그렇게 섹시해요, 꿀피부. 갑분수화는 뭐예요? 갑자기 분위기가 싸야지. 아, 그것도 몰랐어요? 솔직히 몰랐잖아요. 아, 저 알았어요. 신저하잖아요. 요즘에는 다 줄이더라고요. 근데 오빠, 동안 얘긴 함. 20대 초반 20대니까요, 아재. 갑자기? 갑자기 아재를! 저는... 워크 lledge 워크 3.5.2.3.8. 워크6.10.1.1.3.12.1.19.4 워크 렛이라 모두 대박이야. 워크 1.2.1.1.1.1.1 워크5.1.1.1.1.1.2.1.1.2.1.2